30대 혁수씨는 가난한 집 장남이다. 지긋지긋한 가난에서 벗어나고 싶었던 그는 연애도 친구들과의 만남도 포기하며 돈을 모았다. 돈을 불리겠다는 생각으로 악착같이 모은 3억을 주식에 투자했는데 주식이 폭락하며 결국 80% 손해를 보고 말았다. 혁수씨는 마흔이 다 되어가는데 결혼도 못하고 이룬 것도 없는 스스로가 한심하다. 그에게 삶은 지옥과 다를 게 없다. 지금으로부터 702년 전 혁수씨처럼 삶이 지옥같았던 사람이 있었다. 이탈리아의 시인 단테다. 귀족 출신이었던 단테는 어린 나이에 부모를 잃고 가난하게 살았다. 그럼에도 그는 학문에 대한 열정을 잃지 않았다. 정치의 입문에 피렌체 공화국의 최고위원이 됐지만 정쟁에서 패한 후 유배지로 물러났다. 절망의 순간 단테는 신곡을 지필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12년 만에 신곡을 완성했다. 단테의 신곡은 이탈리아 문학의 꽃이자 인간의 상상력이 빚어낸 최고의 걸작으로 꼽힌다. 신곡은 지옥, 연옥, 천국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 중 지옥편은 가장 많이 읽힌 책으로 지옥을 소재로 한 영화, 문학들의 모티브가 되었다. 지옥편의 주인공인 단테는 지옥에서 고통받는 죄인들을 만나는데 그들의 모습에서 우리의 삶을 되돌아볼 수 있다. 신곡에서 배울 수 있는 후회 없는 삶을 살기 위해 가져야 할 삶의 자세는 무엇일까? 1. 돈을 잘못 쓰고 잘못 가지면 구렁텅이에 빠진다. 여기 들어오는 너희들 모두 희망을 버려라. 지옥 입구에 쓰여진 글자를 지나 단테가 한 지옥을 방문한다. 사람들은 무거운 바위를 밀면서 서로 부딪히고 모욕하며 싸우고 있었다. 다른 어느 곳보다도 여기서 더 많은 무리를 보았다. 그들은 여기저기서 있는 힘껏 비명을 지르며 가슴으로 무거운 짐을 밀어내고 있었다. 그곳은 돈을 낭비한 사람과 돈을 모으기만 한 사람이 가는 지옥이었다. 그들은 서로 부딪힐 때마다 이렇게 외쳤다. 왜 그렇게 모으기만 하지? 왜 쓰기만 하는 거야? 분수를 넘어 돈을 흥청망청 쓴 사람이 지옥에서 벌을 받는 것은 이해가 된다. 그런데 돈을 모으기만 한 사람은 왜 벌을 받을까? 단테는 낭비만큼이나 인색함도 죄악이라고 보았다. 돈을 낭비하는 사람이나 돈에 인색한 사람 모두 돈만 생각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이다. 인생에서 모든 가치를 돈에 두게 되면 우정이나 사랑, 인간관계 등 진정 관심을 두어야 할 가치들을 외면하게 된다. 귀중한 가치를 외면한 채 돈의 노예가 되어 돈에 휘둘리고 있으니 지옥에 떨어지는 게 마땅한 것이다. 돈을 적절하게 사용하지 않으면 돈은 희망을 죽이는커녕 빛을 빼앗아 버린다. 그래서 돈을 잘못 쓰고 잘못 가지면 어둠 속에서 방황하는 고통을 받게 된다. 쓸데없이 돈을 낭비하거나 반드시 써야 할 돈을 쓰지 못하고 주저할 때 스스로에게 반문해보자. 낭비와 탐욕으로 내 영혼을 피폐하게 만들고 있지는 않은가? 2. 허황된 말을 멀리하라 단테가 또 다른 지옥에 도달한다. 사람들은 벌겋게 딱지가 붙은 피부를 손톱으로 미친듯이 긁고 있었다. 그곳은 날지 못하면서 날 수 있다고 말한 사람 돌로 금을 만들 수 있다고 한 사람 즉 허황된 말을 한 사람들이 가는 지옥이었다. 허황된 말은 전염병처럼 퍼져 다른 사람의 마음도 들뜨게 만든다. 결국에는 한 나라를 엉망으로 만들 수 있다. 오늘날에도 누군가에게 막연한 환상을 주면서 허황된 꿈을 꾸게 만드는 사람들이 있다. 이들은 우리의 인생이 바닥을 칠 때 나타나서는 가짜 행복감으로 우리를 유혹한다. 당연히 벌을 받아야 마땅하다. 그러나 허황된 말에 현혹되는 사람들도 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허황된 말을 받아들이는 건 자신의 몫이기 때문이다. 단테는 말한다. 아래를 바라봐라. 네 발바닥이 딛고 있는 돌바닥을 잘 볼 수만 있어도 너의 가는 길은 한결 수월해질 것이다. 내 발이 딛고 있는 곳은 지금 여기다. 허황된 말에 속아 괴로움에 빠지지 않으려면 지금 주어진 현재에 집중해야 한다. 미래에 대한 걱정과 불안이 스멀스멀 올라올 때마다 스스로에게 질문해보자. 허황된 미래에 대한 꿈이 현재를 불행하게 하고 있지 않은가? 3. 분노는 나를 갉아먹는다. 단테가 또 다른 지옥을 방문했다. 발가벗은 사람들이 진흙 속에서 서로 물고 뜯으며 난투를 벌이고 있었다. 그곳은 불만과 불평을 일삼는 분노가 가득한 사람들이 오는 지옥이었다. 그들은 지옥에서까지 여전히 성나있었다. 단테는 말한다. 그들은 아름다운 세상의 멋진 것들을 바라볼 줄 모르는 어리석은 영혼이었다. 분노에 찬 사람들은 자기 주변에 있는 깨끗한 공기와 따뜻한 햇볕에 감사해야 하지 않고 분노로 자신의 감정을 갉아먹는다. 분노가 일상이 되면 결국 혼자가 된다. 욱하는 말 욱하는 표정 욱하는 행동을 보이는 사람과 함께하려는 사람은 없기 때문이다. 분노는 멀리해야 할 해악일 뿐이다. 주변을 둘러보며 좋은 것들을 발견하고 자신이 가진 것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보자. 운동이나 음악, 글쓰기 등 건강한 방법으로 분노를 표현할 줄도 알아야 한다. 고통받지 않으려면 분노와 결별해야 한다. 인생의 숲에서 길을 잃고 방황할 때마다 단테의 신곡을 펼쳐보자. 옳은 길을 가기 위한 큰 깨달음을 줄 것이다. 후회와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는 신곡 수업 지옥에 다녀온 단테 이 콘텐츠가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